마라주를 한번 발려줄게. 마라주? 마라주요? 여기는 근데 마를 게 없는데? 약간 데킬라 같은 느낌인 거지. 레몬이야? 레몬? 약간 아이리쉬 커피 먹었어? 어? 아이리쉬 커피? 소금을? 응. 뭐야? 간이야. 보통 약간 이런 데 못 쳐먹지 않나? 그렇지, 그거야. 어떻게 했어? 이래서 레몬을 이렇게 깔아먹는 거. 그렇지. 레몬을 이 잔에다 발라. 이 주댕이. 이렇게 발라요? 소금, 이게 소금 안주가 되는 거지. 간이 딱. 아, 찍어야지. 어? 너무 짤 것 같은데? 괜찮다고? 맥주 따래, 맥주. 맥주 따래? 반 정도. 소맥이야. 아, 그러네. 이건 또 소맥이네. 아, 그러네. 소맥이야. 그래, 소맥 한번 먹어봅시다. 약간 소금 있는 느낌으로 먹을까? 좀 약간 심심하다고 이렇게 탈퇴한 것 같고 이렇게. 어우. 야, 나 맛있는데 지금? 어? 맛있어요? 그러면 약간 그 단맛이 광해지는 거 아냐, 그쵸? 뭐 한 거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마시고 레몬 쫙 좀 먹으면 괜찮겠다. 응. 아우, 아우 좋아. 아, 나 싱거 못 먹어. 아이씨. 아우. 아, 왜냐면 나 댓글에 진짜 좋아, 그래. 음. 댓글에 나 되게 좋아해. 아, 그래요? 응. 커피랑 소금에 해가지고 레몬 먹는 거 진짜 좋아해. 맞아. 자, 그럼 제가 한 잔, 말아주 한 잔 드려볼까요? 보일러주라는 거예요. 어? 보일러주. 보일러주? 보일러주. 따뜻해요? 따뜻하게 먹나? 보일러 일을 하시는 분이 항상 집에 오면 이렇게 드셨대. 그래서 이게 보일러주라고 외국에서 유명한 거예요. 위스키로 하는 말아주야. 자. 와, 나 진짜 위스키. 아, 위스키 진짜 독한데. 본인 맥주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음. 그 안에 그냥 뭐 위스키 폭탄주. 네. 양주 폭탄, 양폭이네, 양폭. 네. 이거 말로 폭탄주인데, 우리. 정치인들로 드시던 거. 그럼요. 와. 와. 와, 오, 세기세다. 어우. 어우. 한숨 자고 내일 아침에 또 보일러 하러 가야 되겠다. 와, 그런데 향이. 오, 향 좋다. 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어우, 괜찮아. 아니, 이건 뭐 우리가. 위스키니까. 위스키니까. 맛있네. 플라잉 소주라고 알아요? 어? 플라잉 소주. 날라가? 응. 진짜 소주 덩어리가 날라다니는 거야. 아, 그래? 무증각상 들어있는 거? 무증각상 들어있는 거? 물방울이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으려고. 물어처럼 먹는 거야. 여기서 그게 어떻게 돼요? 이 소주를 소주장에서 확 던져서 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지. 아, 나 이거 본 적 있어. 해봐, 해봐. 나 이거 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면 돼? 하나, 둘, 셋. 아!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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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해. 확실하게 해야 돼. 입을 얼마큼 불러야 돼? 이렇게 하면 돼? 뜯어 먹어야지. 시작. 아! 시작. 아! 아! 뭐야, 정우 형 오빠보다 더 못했어. 다 못했어? 어! 너 해봐, 들어. 아, 이거 그래. 아, 이거 그래. 아, 이거 그래. 끔니 공업을 썼어. 찜찜찜찜찜. 찜찜찜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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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잇! 시. 하하하. 하하하. 왜 네가 아 Kolleginnen. 네, 앞머리. 하하하. 왜 우... 야. 하하하. 아, 운 거야. 물에 빠진 거야. 더 왜 그래. 아, 어디인데 왜? 아, 코로 들어갔네. inkt. 대박이다. 이제 알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냥 먹고 안 닦고 끝날 때까지 익기. 워터파크야. 진짜 죽었다. 오늘 워터파크야. 진 사람이 먹기 가위바위보! 아니면 우리는 이제는 상대방이 부러지게 할까?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무서우네. 진 사람이 먹기 가위바위보! 야, 너무 우울하다, 이거. 아, 분명히 이겼는데. 우리가 짜가지고 오빠가 짠 거 같아. 진 사람이 먹기 가위바위보! 야, 너 주먹 얘기 짰지? 아... 야, 너 주먹 얘기 짰지? 짰지? 주먹 내기 옆에 이렇게 했지, 너? 아이, 뭔 소리야. 이겨도 뭐라 그러네? 여기 발바위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주먹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너께? 솔직히 짰어, 다시 해.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너께? 솔직히 짰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티랐어, 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짤게, 안 짤게. 형이 눈치챘잖아. 어. 안 짰지? 주먹 내기를 딱 짰는데. 안 짰지? 자, 짠. 진짜 짰어? 맛있게 드세요. 응응. 잠깐. 이거 남길자. 이 소중한 자료를. 맛있게 드세요. 플라잉 소주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되게 한 번 더 잘했어. 오, 연치. 야, 진짜 한 번 받아줘, 소원이야, 소원. 진짜 소원이야. 소원, 진짜. 딴 사람이? 딴 사람. 왜? 왜? 아, 이거 빨리 내가 생각해보기엔 나 걸리길 바라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짜지도 않았어. 두 개 대고 이거 하자. 하나 빼기. 알았어.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기다려, 찍어야지, 오빠 것도. 마! 이거 날아서 먹고 다 했어! 아우, 이제 좀 들어갔다. 한 3분의 2는 입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플라잉 소주 진짜 너무 재밌었다 매력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깔끔하게 우리 매운 거 먹었잖아요 그래서 마라주는 여기서 좀 깔끔하게 청량감을 제가 한 번 더 드릴게요 아 짜? 상어주예요, 상어주 상어주? 샤크 샤크? 샤크 소주 1 샤크 그 다음은 샤이나는 0.5 어? 0.5 샤이나는 0.5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항상 드셔보셨죠? 어? 상어 봐, 상어 봐 왜 그래? 하나 다 넣어? 어? 왜 그래? 하나 다 넣어? 아따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뚜루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상어 주 상어 주 맛있게 드세요 이거 진짜 딱 마무리로 이건 솔직히 오빠들이 괜찮다고 할 것 같아요 상어 아이스크림이 마지막에 입이 있으니까 괜찮다 상큼하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중간에 그러면서 이제 막 오빠 아이스크림 사러 갈래요? 이러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 아 같이 그럼 나도 같이 할게 오빠 내가 마시는 거 있는데 그거 우리 샤크주 상어 주 하나 먹을까? 어 그러면서 이제 아빠 상어 엄마 상어도 그러는 거야? 아기 상어 근데 왜 그렇게 초등학교 2학년 정도로 왜 되는 거야? 어? 여자들은 이거 진짜 맛있다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우리 술 마시자 와 우리 술 이거는 이제 복분자인데 복분자 같네 와인 같다 어 이거 종원이 형이 픽한 아 진짜? 이거 맛있어요 우리 술인데? 우리 맛있어요 술 이게 첨가물이 없이 쌀 두루기만으로 복분자를 만든 거야 막걸리 만들듯이 쌀이랑 누루두루 국물이랑 복분자의 깔끔한 조합 약간 순하고 어떤 게 좋아 그냥 먹어도 되고 취향대로 탄산수 섞어 먹어도 되고 오 근데 되게 와인 느낌이 가는데? 와인 느낌이야 완전 그렇죠 냄새가 그냥 와인인데? 이거 와인이야 훨씬 나아 안 달고 약간 상큼해 훨씬 나아요 이건 내 스타일이다 복분자 이거 이 병에 안 있고 그냥 와인 병에 넣고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은 사람들 다 이렇게 가네 어? 어디 산이에요? 아 요즘 약간 요즘 그런 거죠 내추럴 와인 약간 내추럴 와인 느낌이에요 와인도 최대한 드라이아 쪽으로 약간 말백 쪽으로 가거든요 저는 뭐? 말백 너 약간 찐한 거 좋아하는 거야? 네 찐한 거 좋아요 근데 얘는 약간 까베리네 조비뇨 스타일 딱 누구나 대중 쪽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까베리뇨 시비뇨 네 까베리뇨 아니 갈수록 파율이 좋아 아니 우리 술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이게 산미가 있는 거 뭐냐면 누르고 있어서 산미가 있는 거 이거 맛있다 우와 이거 너무 괜찮다 어머니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